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경치빈 3월 5일 화요일 제시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상원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북구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범위야권 후보로 진보당 윤종호 후보를 북구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대동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천 확정되면서 북구선거는 3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 총선이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위야권 북구 후보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를 결정한 데 반발해온 이상원 의원이 마침내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 경선조차 없이 컷오프된 자신의 현실을 놓고 잘못된 정책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구선거와 대선 승리로 고군분투하며 지켜온 우리 울산 민주당의 가슴에는 커다란 상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 5명의 지방의원들도 동반 탈당하면서 진보일본지 북구의 범위야권 단일화 카드는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상원 의원은 진보당 윤종호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당대당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야권 단일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민주개혁 진보 단일후보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사실상 민주당과의 경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 북구 여론조사 경선 결과 박대동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됐습니다.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제19대 총선에서 초선에 오른 이후 8년간의 긴 공백 끝에 다시 재선을 위한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대1 구도를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1대1 구도에서 김창현 후보한테 제가 52대48로 이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필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울산 북구청선이 3파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야권 단일화 볼 수는 북구청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울산 중구 공천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중구 지역구 후보자 경선의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하며 여론조사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해 최종 결과는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중구 공천신청자는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등 3명입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중구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박성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일행은 지난 2일 중구 박성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박예비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중구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회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통해 박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법 대표 발의 등에 앞장서 왔으며 국회에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남구갑 지역 지방의원과 핵심 당직자 일동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갑 이채익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채익 의원에게 경선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국민추천제라는 사전에 공주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는 것은 당원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길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남구갑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조속한 경선을 통해 우리 지역 후보를 결정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의원 북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북구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22대 총선과의 시너지 효과와 지역 표심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 추가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어제 보궐선거 추가 공모를 공고하고 오늘까지 신청자를 접수해 면접 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북구 1차 보궐선거 공모에 모두 5명이 신청해 지난달 28일 면접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 신청자를 포함해 최종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사직서를 낸 울산대병원 전공의 82명 중 50명이 지난달 20일 복귀한 이후 추가로 복귀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울산대병원의 진료와 수술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부당한 법적 징계를 한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마감한 가운데 울산대학교는 110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는 현재 40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110명 더 늘려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총 150명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증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달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2,700여 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지역 24곳에서도 늘봄학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교사 추가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하는 놀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2,700여 곳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 현장입니다. 울산에선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20%가량이 24곳의 초등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초등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정규 수업 이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과 공간에 대한 수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로 인한 추가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24개 학교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 울산형 늘봄학교 구축 시범운영학교 6곳에는 늘봄 실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늘봄학교 지원팀 직원 10명을 각 학교의 늘봄학교 지원 실장으로 겸임 배치하고 공간 부족 문제도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121개 초등학교가 2학기에 늘봄학교 전면 운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과대 과밀학교에선 추가 공간 확보가 힘들어 일반 학급 교실과 겸임 교실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사에 대한 추가 업무 부담과 공간, 실효성 문제 등이 늘봄학교 전면 운영을 앞두고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지역 초중고 입학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2024학년도 울산 지역 각급 학교 신입생 수는 배치일 기준 초등학생 8,600여 명, 중학생 1만 900여 명, 고등학생 1만 8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저출산 등의 여파로 올해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현판식이 어제 울주군 범사업 천상리 소재 햇살 아동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의료일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66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햇살 아동병원으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울주군 보건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주군 1호 병원으로 시작해서 5개국은 모두 달빛어린이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청이 HD 현대중공업의 함정사업 입찰 참여기회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 상위는 이번 결정으로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문 활성화로 지역경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기업들 간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성공과 K-방산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 현대중공업이 향후 방사청의 함정사업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결정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제36회 울산 상공대상 수상자로 경영대상의 황명숙 주식회사 유창파워텍 대표 이사를 기술대상의 김재일 주식회사 코엔텍 공장장을 안전대상의 김원열 무경설비주식회사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경영대상의 황명숙 대표는 로봇 운영기술 기반 자동화 전략 등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에서 기술대상의 김재일 공장장은 에너지 회수 효율 개선과 생산성 증대 등의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안전대상의 김원열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8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2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과 상패가 주어집니다. 울산세관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제 기념행사를 갖고 모범 납세자와 관세행정협조자에 대해 표창했습니다. 모범 납세자에는 한국 넥슬랜 김종일 대표와 애경케미컬 표경원 대표, 후성 허국 대표가 선정돼 부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세정협조자로는 SK에너지 허세원 팀장이 부총리 표창을, HD현대중공업 문성우 책임이 대구본부 세관장 표창을, JM 디트리딩 석정권 대표가 울산 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 지역 기업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900억 달러 수출, 662억 달러 수입을 통해 총 7조 6천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울산세관이 전국 세관 중 4위의 납부 실적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고가의 양주를 훔쳐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훔친 물건을 외투에 숨겨 빈 계산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총 180만 원 상당의 양주를 훔쳐 다 자신이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 한 남성이 진열된 양주를 연신 들었다 놨다 반복하더니 상품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후 도난방지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뜯고 내부를 확인하더니 주변을 서성거리다 외투 안으로 양주를 숨기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울산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도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두 차례에 걸쳐 훔쳤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2월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빈 계산대를 통해 훔친 물건과 함께 빠져나오는 수법으로 두 달에 걸쳐 전국 4개의 대형마트를 돌며 약 180만 원 상당의 양주 8병을 훔쳤습니다. 훔쳐간 양주들은 다 마셔 없다고 진술한 남성은 지난해에도 생필품과 양주 등을 훔쳐 실형을 산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 측은 도난사고 이후 고가의 상품들은 샘플 상품으로 대체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던 도중 대장에 천공이 생겨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경남의 한 내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1,270만 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남에 있는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망 진단서와 대장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고니 2마리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들력에서 발견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울주군 온양읍 들력으로 날아온 고니는 청년시민조류 모니터링 모임 회원인 이재호 씨가 사진 촬영에 성공하면서 처음 확인됐으며 이후 온산읍과 온양읍 들력을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편 천연기념물인 고니는 국내에서 100여 개체 정도만 월동화할 정도로 귀한세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5를 어제부터 출시해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5는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개선 모델로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다채로운 고객 편의 사양,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오닉5는 84킬로와트 시에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연식 변경 모델인 2024 코나 일렉트릭과 디자인 특화 패키지인 2024 아이오닉6 블랙 에디션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흑염소 품종 확인 조사와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흑염소의 유전적 다양성과 품종을 분석해 근친교배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외국 품종이 국내산 흑염소로 둔갑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 지역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 30농과 150농을 대상으로 체열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입산 염소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 근절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시인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